영국의 리얼리티 TV 및 음악 프로그램 TV 채널인 MTV가 방탄소년단 B가 재즈클럽에서 혼자 맘보댄스를 추는 영상을 공식 SNS에 올리며 뜨거운 애정을 표하자 전세계 팬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일 BTSB는 인스타그램에 쉘위댄스? 라는 글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재즈클럽에서 플라이미 투더 문에 맞춰 혼자 자유롭게 춤을 추는 영상을 게재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최근 영국 MTV는 공식 트위터에 이 영상을 게재하며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 비디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가 될지도 몰라라며 B의 매력에 빠졌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B가 시니어 커플들 사이에서 주변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춤을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을 본 전세계 팬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왔었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뷔의 영상은 공개 4시간 만에 천만 조회수, 13시간 만에 이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해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2천만 돌파 최단 기간 기록은 아시아 셀럽으로는 1위이며 전세계 셀럽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뷔의 영상은 2시간 만에 2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호날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뷔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970만 명으로 호날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4억 2,660만 명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여서 얼마나 빠른 속도였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현재 이 영상은 3,536만 조회수와 1,430만 좋아요를 기록하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영국의 mtv는 전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영국 mtv로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mtv 하티스트 슈퍼스타 1위를 차지해 영국 보이그룹1 디렉션과 동류를 기록하고 있어 영국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